상온 5도에서 영하 18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천 같은 경우는 영하 5도에서 영하 25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나일론 원단에 또 실리콘 코팅까지 한 번 더 입힌 거예요 그리고 PU 코팅까지 들어가서 생활방주 정도는 됩니다 얼굴 쪽으로 드래프트 튜브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찬 공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유제품은 10만 원 초반대예요 엄청 가성비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악가입니다 이제 동계 시즌이 시작됐고 조만간 정말 추운 극동계 시즌이 돌아올 텐데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침낭 종류예요 물론 오캠을 다니시면 이불 들고 다니고 그러긴 하겠지만 어쨌든 캠핑에서 침낭이라는 포지션은 꽤 중요하거든요 오캠 뿐만 아니라 노지나 백패킹을 다닌다거나 하실 때 이런 침낭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00만 원이 넘는 스펙 좋은 침낭을 사용하고 그런데 그런 침낭은 사실 금액대가 접근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금액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는 있어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솜털과 깃털의 비율이 좋다든지 들어가 있는 구스의 품질이 좋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1,600원 2,000g의 극동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가성비 있는 침낭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1,600짜리거든요 2,000짜리도 있는데 그건 지금 저는 없어요 어쨌든 1,600에서 10만 원대 초반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라는 거거든요 구스 침낭 중에서는 어반사이드 아크틱 플러프 1,600을 오늘 언박싱하면서 리뷰해보면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과연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제품의 품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반사이드는 오토캠핑 용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스다운도 출시를 했고 침낭까지 출시를 할지는 저도 몰랐어요 거기에 더해서 텐트도 아마 두세 개 더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역을 넓혀가는 게 되게 무서워요 어쨌든 이게 1,600짜리인 만큼 작은 침낭보다는 그래도 패킹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1,600g이면 어느 정도에서 사용 가능하냐면 상온 5도에서 영하 18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000 같은 경우는 영하 5도에서 영하 25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사실 이 온도 위에서는 더울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침낭도 사실은 내가 어느 시기에 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극동계에 많이 사용이 되는 침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은 그냥 일반적인 침낭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양쪽으로 압축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트랩으로 이렇게 당겨서 패킹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이런 메쉬 가방을 하나를 더 줘요 처음에 저는 왜 하나 더 줄까 하고 보니까 메쉬 가방이 조금 더 패킹하기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아마 침낭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난로 없이 사용을 하다 보면 침낭이 적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다 넣어 가지고 가면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쓰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메쉬 가방을 사용하면 그런 부분에선 조금 더 훨씬 유리하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메쉬 가방도 있는데 제가 메쉬 가방에는 좀 이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침낭은 이거 완전히 빼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푸신 상태에서 이렇게 열면 돼요 침낭을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750 fp 짜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머미형입니다 침낭이 사각형이 있고요 머미형이라고 해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발 쪽으로 갈수록 좁아 드는 게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사각형 같은 경우는 펼쳐서 이불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머미형 같은 경우는 체온 보온에는 훨씬 더 유리해요 공간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춥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 쪽으로 갈수록 모아주면서 체온 보온에 유리한 디자인을 가진 게 바로 이런 머미형일 거예요 그래서 머리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안에 하패까지 넣고 자면은 정말 따뜻하게 잘 수가 있어요 소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일반적인 머미형이랑 비슷하게 생긴 제품이고 외부 소재는 초경량 고강도 20D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했거든요 나일론 원단에 또 실리콘 코팅까지 한번 더 입힌 거예요 침낭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털 빠짐이 있어요 어떤 제품인지 간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털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 코팅을 한번 넣어줬어요 그러면 털 빠짐이 아예 없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털 빠짐이 훨씬 덜 할 거예요 그리고 PU 코팅까지 들어가서 생활방수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거 흘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수는 살짝은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닦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부 원단 같은 경우는 폴리 원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좀 배색 느낌이 있네요 컬러는 블랙 원톤이고 영상에서는 블랙이 되게 안 이쁘게 나올 텐데 방광택 정도에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어반사이드는 이런 컬러나 디자인을 뽑는 거는 요즘은 되게 물이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퍼는 한 무릎 정도까지 열려요 그리고 봉제도 박스월 재봉이라고 해서 솜털이 부풀어 오르면서 공기층을 형성해줘야지 따뜻하거든요 그걸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봉제 방법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낭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침낭을 이렇게 쓰면 되게 따뜻하거든요 근데 얼굴 쪽으로 공기가 차면 잠을 좀 설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찬 공기를 계속 맞다 보니까 그래서 내부에 보면은 요렇게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얼굴 쪽으로 드래프트 튜브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찬 공기를 막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드래프트 튜브로 얼굴을 가리고 자면은 찬 공기 유입을 한 번 더 막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게 포근하게 주무실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제가 누워보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뭐 착용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침낭들은 패킹할 때 되게 불편한데 아까 요런 메쉬 가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넣어 볼게요 사실 저는 침낭은 막 그냥 뭐 접는다기보단 이렇게 꾹꾹 쑤셔 넣거든요 압축하는 거는 기본 가방보다 훨씬 편해요 이런 식으로 패킹이 되고 뭐 나는 오캠단이기 때문에 패킹 부피 상관없다 하면은 오히려 요렇게 메쉬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복원이 된다거나 할 때 그리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압축을 시키겠다 하면은 기존 가방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가방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원래 처음에 있던 이 기본 가방에 넣을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넣어지기는 하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렇게 패킹이 됩니다 어반사이드 아크텍 플러프 1600을 펼쳐줬는데 1600 무게는 2.15kg고 그 다음에 2000 무게는 2.7kg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기는 난로를 안 켜준 상태거든요 되게 추워요 지금 밖에도 비가 오고 있고 지퍼는 어디까지 열리냐면 요 정도까지 열려요 이게 샘플인데 본품에서는 지퍼 부분 야광 처리가 들어가서 밤에 지퍼를 찾기 쉽게 할 수 있게 야광 처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선 안쪽에서도 이제 지퍼는 요렇게 닫을 수 있고요 지퍼 풀리면은 그만큼 찬 공기 들어오면서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요런 벨크로도 안과 밖에 양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닫아주시고 요렇게 모자를 쓰고 요거를 조여주셔야지 많이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제가 이게 이중으로 덧댐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자면은 찬 공기 들어오지 않게 되게 잘 주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미형은 확실히 일반적으로 사각형 보다는 훨씬 따뜻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체온도 더 잘 보존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구스가 이게 1600짜리 잖아요 사실 오캠에서는 1600이면 넘치는 스펙이에요 사실 다만 뭐 노지캠핑 갔을 때 뭐 날씨에 따라 1600, 2000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 보통은 오캠을 많이 하시니까 1600만으로도 충분하고 나는 날로 없이 지내고 싶다 하시면은 2000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면은 이제 포켓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핫팩 같은 거를 한 두세 개 정도 터뜨려 주시면은 훨씬 더 따뜻해 오히려 더울 수가 있어요 진짜로 좋네요 지금 낮이니까 안에 들어있으니까 덥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밤 돼서 더 추워지면은 침낭에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긴 할 거거든요 가성비 침낭이잖아요 솜털이랑 깃털 비율은 3대 7이에요 그러니까 솜털이 3, 깃털이 7인데 당연히 솜털이 많을수록 금액은 정말 많이 뛰어요 7대 3, 8대 9대 1 정도 되면은 이제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로 높아지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 대비해서는 괜찮게 나온 스펙이긴 해요 3대 7이라고 하더라도 에베레스에 갈 거 아닌 이상에서야 일반적인 우리나라 캠핑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잘 맞는 스펙이고 창가 쪽에는 되게 찬바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창가 쪽에 넣고 하룻밤 자보고 나서 일어나서 이 제품 어떤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날씨가 눈이 갑자기 오면서 엄청 추워졌거든요 지금 여기 있던 물은 다 얼었어요 그리고 난로를 제가 원래 이제 텐트에서는 두 개를 키거든요 이 정도 날씨가 되면은 테스트를 좀 한다고 하나를 빼고 신의 900으로만 잤었거든요 그리고 창가 쪽에 붙어서 이걸로 잤는데 일단 텐트가 있고 이제 난로가 있는 로토캠핑 환경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물론 난로가 없다고 하면은 좀 체감은 다르긴 할 것 같기는 한데 어제 밤에 한 영하 15도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나름 따뜻하게 잘 잤고 극동계 되면은 사실 요런 바닥이 없는 쉘터에서는 난로 켠다고 하더라도 엄청 춥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온 한기가 진짜 어마어마한데 바닥 공사 잘하고 이게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한 2천까지는 높이셔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지금 난로를 켜도 추워요 사실 그래서 이 난로 옆에 붙어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이 침낭은 안에 들어가 있는 구스비르나 이런 게 엄청 좋은 스펙은 아니에요 최상급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 제품들은 진짜로 막 최소 50만원 이상 제품 100만원 넘어가는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10만원 초반대요 750필파워로 되게 빵빵하고 리얼굿스 암량 1600g으로 따뜻하고 그리고 20D 나일론으로 고급진 원단이 들어가 있어서 세 가지를 만족하는 10만원대 침낭은 사실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진짜로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스펙이면은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반사이드가 진짜로 침낭부터 얼마 전에는 패딩 그리고 텐트 진짜 영역을 엄청 넓혀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가격대에서 뭐 딱히 있을까요 사실 이 가격대에서 아쉬운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건데 아쉬운 거는 컬러 지금 블랙한 컬러인데 아마 어반사이드는 이게 또 이제 괜찮으면은 컬러 또 추가 계속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 영상에는 항상 이벤트가 숨어져 있으니까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